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바로 잭시 미스네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유진트자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에 대해서요. 애슬레저 산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올해 실적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애슬레저 의류는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가장 고성장하고 있는 카테고리이자 또 MZ세대의 주력 의류 소비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에 힘입어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포트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사실 해외 브랜드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애슬레저 의류 브랜드 정말 많습니다. 워낙 성장하는 분야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잭시미스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실적 성장이 돋보일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지금 나와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포트도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혜인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오늘 발간한 리포트인데 처음으로 커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 13,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실적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이유인데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2,3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246억 원으로 작년이랑 비교해서 각각 33%, 127% 늘어날 것이라고 리포트에 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레깅스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잭시미스가 일단 국내 점유율이 1위기 때문에 치킨게임에서 승기를 잡았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1위 업체가 되고 승기를 잡으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이 광고비를 좀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 정산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시현할 예정이라고 보고서에서 분석을 했는데 2020년에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이 28%였는데 작년에 22%로 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전망하기를 올해는 20%로 추가적으로 또 2%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보고서 말미에 보면 PER 전망도 했었는데 목표 PER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 246억 원 기준으로 목표 PER을 15배로 설정을 했어요. 그 근거가 룰루레몬이 워낙 글로벌 강자잖아요. 그래서 룰루레몬 PER 대비 할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룰루레몬 PER를 보니까 49배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지금 15배면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PER를 보면 30배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것보다 더 싸게 거래가 된다고 예상을 했을까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30배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목표가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너무 현재 가격이랑 목표가가 괴류율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걸 괴류율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 정도로 수준으로 하고 나중에 또 추후에 실적이 정상화되어 실적이 개선되는 걸 확인하면 그때 PER를 점차 높인 그런 보고서를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실 지난해 9월이었죠. 가장 고점을 찍었던 게 한 12,300원대였는데 그 다음부터 주가는 사실 많이 떨어져 있고 상승에서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평가를 담은 거네요. 차근차근 상승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마케팅 비용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상승폭이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개선된다고 의문이 들었는데 또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매출액의 80%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상인이 없다. 중간 유통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면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고 되나요?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 실적보다도 실적보다 선행하는 게 회원수나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만약에 잭시미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회원수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회사 쪽에서 보도를 냈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든지 해서 300만 명이다, 400만 명이다. 그런데 가격이 비슷해. 그러면 그때 사실 되게 사기 좋은 시점이거든요. 실적이 더 반영될 테니까요. 네, 나중에 발표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회원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200만 명인데 무신사가 8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픈마켓처럼 다양한 브랜드를 다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잭시미스 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하나만 있는데도 200만 명이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깅스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경쟁사 2위 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도 보고 썼는데 그 경쟁업체의 이름은 안 나왔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안다르 같아요. 그래서 안다르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 적자를 내고 아마 작년에는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흑자로 돌아선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랑 비교하면 사실 추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는 것도 사실 강점이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반사이 또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레깅스도 고성장하고 있지만 골프웨어 시장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이 시장에 또 뛰어들었죠. 며칠 전이었어요. 인수 발표가 난 게요. 네. 마이 컬러 이지를 인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골프웨어 시장도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어서 이게 카테고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브랜드가 2040 여성을 주로 타겟으로 한 브랜드인데 스커트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 잭시미스 같은 경우에는 2040 여성으로 시작해서 골프를 즐기는 남녀노소로 사업권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레깅스 물론 밖에서도 많이들 입으시지만 주로 요가나 이런 거 하면 거의 실내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아웃도어 스포츠 라인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밝힌 상황입니다.